안녕하세요. 배제대 의류패션학과 이정흠 교수입니다. 배제대 의류패션학과는 미래 패션업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패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패션 디자인, 의류 설계 생산, 패션 마케팅, 텍스타일 등 4개 분야의 세부 전공에서 신층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체와 밀착된 IPP 장기현장 실습을 통해 졸업 후 패션업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용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는 트렌드 분석, 색채기인 및 우분, 니트, 액세서리 디자인, 패션캐드 과정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의류 설계 생산 분야에서는 형면 및 입체 패턴, 남성복 패턴과 봉제기술, 패턴 개드 등의 실습을 통해 생산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패션 마케팅 분야에서는 패션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품기획, 디지털 마케팅, 유통, 비주얼 머천다이징 및 모욕 실무 교육을 통해 상품기획, 마케팅 및 유통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텍스타일 분야에서는 의류 재료학, 소재기획, 텍스타일 디자인, 신소재 개발, 천연염색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디자인에 맞는 소재 선택 능력을 키우고 섬유 분야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또한 실무형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무역학과, 영어영문학과, 중국학과, 일본어학과와 수업이 연계된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학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패션 비즈니스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 어학 능력을 골고루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과는 전용 캐드실을 갖추고 패턴 캐드, 디자인 캐드, 3D 가상착의 프로그램, 스케치업,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실무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류 패션 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최근 스마트 의류, 3D 가상착용 등 IT 기술과 접목되어 성장 잠재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 영역이 확대되고 유통 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분이 꾸준히 창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졸업생들은 패션 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패션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모델리스트, 생산 전문가, 인디, 온라인 마케터, VMD, 바이어, 직물 디자이너, 텍사일 컨버터 등의 직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류 패션 학과에는 옷을 좋아하는 창의적이고 끼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옷감의 재료부터 의류 상품이 기획,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에 대해 배우고 있고요. 이론과 실무 능력을 고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IPP 장기 현장 실습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산업체에서 실무를 익히면서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또 캐스톤 디자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선후배 간 관계가 돈독하고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학과에 입학하고 실습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배와 멘토 멘티를 맺어 도움을 받은 후에는 실습 수업이 재밌어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업을 운영해 주시고 계셔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지도 교수님들과의 면담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고 틀에 바뀌지 않은 분위기와 선후배 간 단합이 잘 되는 것은 배제대 유리 패션학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과대학 체육대회에서도 단합이 잘 되어 매년 응원상을 차지합니다. 학과 전공 동아리 PMA에서는 선후배가 모여 패션쇼 및 전시에 참가 공모전을 목표로 작품 제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동아리인 리필과 코드레가 운영되어 있는데요. 졸업 후 창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매학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격증 특강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전에 3,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 유카입니다. 패타운 만들고 펀제하는 실습 수업이 아주 재밌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정권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대제대 미래 패션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 실습도 나가서 실물 경험을 사용 후 한국 미래업체에서 지직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패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패션에 대한 미래와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우리 학과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미래의 패션을 선도할 전문가가 되고 싶은 수험생 여러분, 배제대학교 우리 패션학과와 함께 멋진 도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패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험생 여러분, 패션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는 멋진 배움회장이 여기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배제대 우리 패션학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